너무 천천히 해서 실패했구나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져 할수록 응 그래 환자들이 이 욕구가 생기는거지 내가 지금 환자처럼 행동하고 있어 응 너 환자 같애 위로 위로 이제 아래로 그만큼은 더 빨리 해야 되는구나 아니야 아래로 한번만 위아래로 한번만 하면 돼 근데 지금 끝에까지 안 닿았어 응 끝에가 닿아야 돼 끝에 이쪽 끝에 그렇지 응 딸기니 더 해볼까 응